호돌이돌돌 호돌돌 한식당 간장파닭 맛있겠다 저도 먹을까? 또 많이 시켜서 엄청 남기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파닭 뭐 먹지? 짬뽕 짬뽕 맛있겠다 병뚝동을 안 줬는데 숟가락으로 따시겠어요 나 저번 날에 숟가락으로 따서 숟가락 희었잖아 어떻게 했지? 뭐 못하는데? 가능해요? 아니요 어? 갓 나오는데? 쉬는 시간 이제 말아주시나요? 나는 언니 유튜브에 너무 맨날 말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언니는 조금만 마셔 그래 놓고 똑같이 따랐어 인성이 안 좋으신 거 같은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소맥 제일 잘 타고요 어떠세요? 맛있어요 짠 잘 찬다 파닭 와 진짜 맛있겠다 짬뽕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동시에 안주 아 소리가 미쳤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희도 여기 추천받았어요 이 동네 사는 한국인한테 추천받으셨어요 저희 가게 진짜 괜찮아요 양도 좀 많고 자격도 괜찮고 다음에 바베큐 드시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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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이런 언니가 보여 고기 안 받아? 딱 괜찮아? 맛있어 고기가 살짝 있고 살짝 안에는 약간 미디움 배우 느낌이야 맛있게 진짜 맛있어 기사 식당 느낌인데? 맛있는데? 나 젓가락 써도 되지? 어 나도 나 그날 민규랑 세연아빠랑 재원이랑 지연이랑 초코박 스위스 대 영국 오 어디서? 윈블드 안에서? 윈블드 안에서? 윈블드 안에서? 웬블드 안에서? 웬블드 안에서? 아 웬블드 안에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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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 누가 디저트를 이렇게 줘? 이거 일반 식당 가면 워크하운드인 거 와 디저트를 받았습니다 디저트를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 한번 해봤어요 고기 쩔니 그냥 지민이는 고기 고기 아 으하핰 하하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예, I'm just going to be a person. 베이저구나 했는데. 아, 스멜스, 스멜스, 비리비리맛. 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원래 이거 버블 이렇게 한가죽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원래 한 번 이렇게 한 다음에 마시지 않아? 아니, 아니,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맥주처럼 해야 돼. 에이씨. 야, 잘 따르던데? 내가 좀 빼놔서 그래, 김밥. 그치, 얘네들이 왜 먹는다, 갑자기. 짠. 초대해줘서 고마워. 우와, 정모야. 오늘부터 섹시한 도시남처럼. 나도 내 남자친구들에게 신경했다. 우와, 맛있겠다. 야, 이렇게 쿨하게 딱 놓는 것도 멋있네. 내 스타일이 있어. 본 스트릿맨. 승기야. 야, 뭐이야, 너. 뭐야. 여기서 누구한테 관심 있는 거야. 그 새우 같아. 크림새우 약간 그런 거 봐. 누구한테 사심 있는 게 분명해, 이거는. 너겠지. 그런 거 같아. 하니가 저 꽃 놓고 왔어. 아, 하니네. 하니 데이트에 우리가 낀 거네, 지금. 우와. 우와. 야, 깨도 뿌렸어. 와, 정말. 요생남이었네. 수고했어. 누나가 이쁘게 좀 찍어줘. 나 잘 안 나오는 거 같아. 기다려봐. 노력해볼게. 궁금하 cappuccino. 포티콘? 유럽 컵에서 마시는 게 더 싫어. 아, 스페셜. 납시가 부산이니. 라 바사. 라 바사.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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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욱. 괜찮을 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그땐 이제 초코남 올라온다 숨 쉬면. 날씨가 미쳤따리 엑스레사이클스 리젠트 스토리 오늘은 스케치에서 밥을 먹어요 너무 좋습니다 I knew you wanted to come here Yeah, I couldn't I'm excited My voice is famous now I know Everyone can recognize your voice We're gonna do the sketch afternoon tea, right? 65 a person 네. 제가 플랜스에 가고 싶어요. 네. 네. 저는 그냥 플랜스에 가고 싶어요. 아, 플랜? 아니, 다른 날을 원해요. 네. 래진을 원해요. 저는 라이진을 원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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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는 플랜을 원해요. 네. 아, 블랙. 아, 블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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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화장실 아름다운 오늘 여러분에게는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을 시작하는 면을 먼저 위해서 처음으로, 작은 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 면을 주게 된 면을 주게 되기 때문에 다시 다시 가봅시다 다음은 항상 면을 전혀 다른 면을 주게 되기 때문에 마аois이 그거는 좀 더 좋은 것 같다 네, 면을 주게 되기 때문에 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정말 팬차인에 사람이 너무 좋은데 저는 수면이 많아 그래서 제가 상관없이 다른데 매일 저녁 매일 저녁에 계신데요 회의는 월요일에 히트카나가, 마이크가 너무 좋습니다 그들이 저녁에 계신데요 하지만 왕국은 매일 저녁에 계신데요 이 시저녁에 계신데요 근데 이 시저녁에 계신데요 그리고 또한 제 첫 번째 카페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저녁에 계신데요 저는 지agi 때문에 고지민에 계신데요 지agi 부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저녁에 계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사이다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소금, 소금, ricotta, 치즈. 그리고 마디라, 통매로, navajardo, 그리고 숟가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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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은 음식들의場所에 와인드가 Dubai 정말 맛있다는거 미션 Treus 너무 맛있게 정말 맛있다는거 고르기때문에 그리고 하늘들에 그리고 또는 그냥 가게에 내 한국라인에 아니면, 제가 직원을 하는지 아니지만, 제가 일주일에 참고 싶어요 그건 다시 일일 때 매주일 Grad에 나의 첫째는 평일에 두 번째는 지금 두 번째는 지금 1차가 있고 근데 dugout만 한 걸까 내가 한참의 를 앉아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저도 내꺼야 할 수 있는 게 지금 Mundial 결과를 했어요 너무 오래 연결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greedy 나는 mañana 단지 데려가 소통을 해주시기 그냥 30분을 하게 됩니다 매주에는 내가 저한테 becoming 정말 이유가 오늘 눈이 그래도 다른 내용이 제한지 아, 안 돼! 아, 네? 아, 아직은 또 저거니까요 이 문제는요 아, 진짜? 진짜, 진짜? 그니까요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저거는요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그는 거 없는데 근데 카레인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카토라? 네 그래서 저는 바깥에 빠져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아. come on. 나qual 먹으려면 녹차 what are you? let's call it to the creek. 아스트라우ری? 아스트리아 아스트라우디 아스트라우디 와! 아스트라우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좋은 느낌을 생각하는 전주 전주한 사람은 오늘의 신선한 사람은 오늘의 신선한 사람은 오늘의 신선한 사람은 그는 비밀에 따라서 오늘의 신선한 사람은 역시 평일 영화관람이 최고다 그래도 소용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 일어나자 와 영화보고 나오니까 해가 젖네 하루가 다 갔다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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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처음에 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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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그리고 한정도 한정도 했고 맛있네요 어떻게든 한정도 한정도 했는지 치킨, 뱅, 비프 럿 제게 너무 맛있어 런던가 최고의 탕탕맨 런던가 최고의 탕탕맨 최고의 탕탕맨 최고의 탕탕맨 피다 써센 tô기 인스타 치킨 강원 고소시 북함대 볶음료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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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기다. 이거 섞는 거 왜 이렇게 웃기지? 저야? 나도 꼬삭꼬삭 엄청 좋아하거든. 어제 술을 그렇게 마셨는데 왜 오늘에서 마시고 싶지? 감사합니다. 언니는 어제 뭐 마셨어? 어제 와인 두 번 깠어. 3페인이랑 통하셨네. 감사합니다. 색깔이 확실히 나아졌네. 좋아좋아. 왜 이렇게 쫑쫑해, 근데? 뚱냥이. 밥필드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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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개귀엽다. 귀엽다. 귀엽지? 얘들아 걸어도 돼. 아 그래? 저 모델 뭐야? 저 다 저 당찬 걸으면 뭐야? 지금 우리는 뭔 향인지도 모르는데. 나도. 나도 몰라. 너무 이쁘지 않겠어. 우리 발 있게 할래? 우리 발 있게 할까? 생일아 발 갖고 와. 여자들이랑도 여기 힘들지? 아니 즐거워. 아니야 맨날 내가 일 해갖고. 즐거워 즐거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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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소원아? 어. 숙취야? 어. 숙취지만 와인 짠은 손에서 놓지 못한다. 소주만 아까 없잖아. 너무 귀엽다. 맛있다니까. 세연이 세연이 안 줘. 아이고 맛있다. 어머니. 맛있다요. 네. 다행이에요. 어디 흔들어줘 봐. 별거는 없고요. 흔들어. 오빠 멋있어요. 잘 맞춰줘. 내가 너무 그래서 고맙습니다. 안 그런 척 하면서 잘 맞춰줘. 그게 제일 웃겨. 한번 따라 보시기. 이거 너무 잔이 너무... 어 그럼 나도 빨리 오실게. 우와 잘했다. 오 이거 잘했다 잘했다. 안기라 다행이다. 아 이거 퍼포먼스야. 그러면 세연이 손은 어떻게 해? 말려 이렇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내 가방처럼 말려. 야 이거 아침 햇살 아니냐? 짠! 알밤 동글스! 알밤전전스! 뭐야 대밤전스. 아 저랑 또 잘하지 또. 이렇게 맛있어.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얼리면 그냥 밥 안 나는데 내가 취하는 거잖아. 어? 얼리면 밥 안 나는데 내가 취하는 거잖아. 그치. 그치. 알콜 들어가봐봐. 알밤 동긍이라 그런가? 난 잔거 좋아해. 와 지금 무서워 이제 열기. 맞아. 수도국 찌스. 누워둘 때. 아 그건 왜? 이거면 좀 진정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정해. 국순당 진정해. 어 난 이렇게 진정시키고 있어. 네. 발 떨어진다. 내 인기로. 난 좋아. 내가 힘이 없어 근데. 샤프 광고야. 엘라스틱 써요. 아니 엘라스틱. 알았지. 선지연이야. 나 전시로 바꿔. 나 전시로 바꿔. 그치. 겨우 뭐라 했는데 알아? 돈을 자기만 내지 한 거 같아. 돈을 자기만 내지 한 거 같아. 바다다. 나 전시로 바꿔. 내 인기로 써요. 나. 그래 rasa. 우린 이미 늦었나봐요. 우린 이미 늦었나봐요. 우리 사랑 끝난 건가요. 우리 사랑 끝난 건가요. 하루 날이라도 좀. 좀 내게 해줄수록 우린 정말 사랑했잖아 되돌을 수 없는 역할을 오늘 밤 나만이 아파로 변했니 네 맘속에 이제 난 더 이상 없는 거니 난 더 널 생각하며 더 아파 더 아파 열이 뜨지어 둘과 다시 생선가게 돌지 않아 돌지 않아 둘과 다시 생선가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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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이인 것 같아 다음데 조심해 조심해 고마워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왜 맛있어? 이게 오이라고? 이거 파라페일까? 탄거야? 파라페 탄거 아니지 이거? 이거 먹었어? 너무 맛있어 야 너무 맛있는데? 이거 되게 다 맛있는데? 입들은 다도 많았어? 이거 약간 너무 맛있는데? 이거는 뭐야? 다 먹어요 안 먹고 싶어 진짜 맛있어 이거 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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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치킨 맛이 아닌데? 바베큐 맛인데?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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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속이 확 내려가고 호돌이 돌돌 호돌돌